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다 이거지? 나는 오만 음식 속의 유튜버다 이거야 역시나 익기 식당이라서 그런지 사랑이 많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? 뭘 드릴까요? 음 저는 여기 있는 메뉴들 주세요 다섯 가지요 많이 시켰죠? 저 오만 유튜버예요 아 예예 그러셨구나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에? 뭐야 오만 유튜버라는데 별 반응이 없어 속으로는 놀랬겠지? 맛있게 드세요 음 맛 봐볼까? 음 맛있다 저기요 여기요 여기 네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저 사실 오만 유튜버인데요 저 여기 음식값은 받지 마시고 제가 영상 홍보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저기 보시면 유튜버 블로거 기타 등등 무료 취식 광고 X 절대 금지 오라고 적혀있어서요 아 참네 저런 건 인지도가 없는 사람일 테고 저는 오만 유튜버예요 알겠어요? 뭘 알지도 못하면선 저 10만 유튜버 식당 브이로그 유튜버인데요 에? 10만? 그리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맛집이라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기 보시면 42만 유튜버 저쪽은 85만 유튜버 심지어 저쪽은 180만 유튜버 아 저분 맞지? 저분 맞지 저분? 호호 우리 손님 딸 무슨 일 있니? 호호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? 아가 하랩이 오늘 유튜브 3천만 명 구독자 달성했다 삼..삼..삼천만?